오늘 동작도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나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운 흘렸어요 여보세요 운 흘렸어요 운 흘렸어요 오늘 하루를 그냥 떠내는 분 운 흘렸어요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운 흘린 발걸음을 어서 빼세요 운 흘렸어요 어둠이 꽉 닫힌 운 흘렸어요 한층이 밝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넌 그날 문을 닫고 떠들어 나오지 않고 왜 넌 왜 도대체 왜 왜 여보세요 운 흘렸어요 여보세요 운 흘렸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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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이 꽉 닫힌 눈을 여시오 이행하지도 않고 밥이 또 넘어가냐 아직도 엄마에게 용돈을 부탁하느냐 왜 도대체 왜 왜 닫혀있던 눈을 문을 문을 열어 눈을 여시오 눈을 문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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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내 마음을 눈을 문을 문을 열어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알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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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을 여시오 이제부터 하나하나 문을 여시오 오늘부터 하나하나 보여주시오 오늘보다 막내 막내 웃어보시오 오늘부터 닫혀있던 눈을 문을 여시오 또 하나하나 문을 여시오 알싸 알싸 감사합니다.